지지, 나처럼 이렇게 잘 먹어야지. 편식을 하면 어떡해? 에이미, 편식은 에이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몽이 우유는 주고 편식하지 말고, 여기 있는 거 다 먹어야 돼 네, 엄마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맛있어. 이번엔 사과죠 어, 그래. 우리 뭐 있겠네 자, 엄마랑 내려가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? 누나 당근 엄청 잘 먹지? 엄마 몽이랑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친구들 오면 맛있는 거 저기서 꺼내 먹어 네, 엄마 몽아, 이제 가자 지지, 이제 내 친구 왔으니까 너는 이 자리로 가야 돼 여기서 쉬고 있어 여기서 쉬고 있어 주스, 주스 오렌지랑 반죽, 반죽, 반죽 우유도 됐다 됐다 이번엔 코코아도 이번엔 코코아도 오, 맛있겠다 오, 됐다 오, 됐다 출발 sst, 아이구 몽뚱 먼저 잘 먹는다 오늘 나도 맛있어 달콤해 재밌고 온 또 타야지 재밌겠다 나도 한번 재밌다 나도 또 타야지 간다 슝 호로로떠 이제 미끄럼틀 탈래 난 이거 조금만 더 타게 슝 재밌겠다 친구야 안녕 이거 재밌어? 네 재밌어요 나도 빨리 타야지 야호 야호 우와 재밌다 시원하고 맛있다 아가씨 저도 목마른데 조금만 주시면 안돼요? 안돼 친구 친구가 목마르다는데 음료수 같이 나눠 먹어 싫어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집에 맛있는거 우리집에 맛있는거 있는데 그거 먹으러 갈래? 진짜야? 그래 가자 가자 네 신데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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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예 신데렐라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요 아니야 나 저기 또 있으니까 어서 먹어 맛있겠다 달콤해 난 에이미야 이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따다 먹을걸 문을 둘러봅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